지금까지 시청자들에게 도움만 받던 로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오늘의 컨텐츠 마왕 vs 도로시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 스타트! 도로시 게임즈 마왕성 마왕의 마왕 시작하자마자 수정 한번 때려주고요 양쪽 눈 나오면 가운데 왼쪽 위 가운데 다시 돌아와준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갖다가 가운데 두 번 공격하고 난 뒤에 백설연이 아래로 내려오면 막고 있던 거대한 보석 본체를 때려주고요 본체 한 3번 정도 때려주고 폭탄 조심 폭탄 조심 폭탄 3번 폭탄 4번 폭탄 4번 폭탄 4번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가운데 아래 왼쪽 위 가운데 마음 바라보고 자 또 내려오면 거마하고 마법을 동시에 같이 짓습니다 손톱 조심 손톱 조심 손톱 조심 손톱 3번 손톱 4번 다시 한번 가운데 왼쪽 위 가운데 마음 바라보고 자 또 내려오면 자 또 내려오면 아 뭐야 아 마법 왜 이렇겠어 아 자 한 번 더 그리고 세 번 공격 폭탄 조심 폭탄 조심 폭탄 조심 폭탄 조심 아 또 한 번 아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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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어 살았어 자 자 가운데 자 마흥 오면 다시 한번 자 열심히 피 깎아줍니다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성공할 거 같아 모서리 갔다가 가운데 폭탄 조심 폭탄 피해주고 살짝 피해주고 다시 가고 살짝 피해주고 자 마흥 내려오면 이제 피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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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다음에 가운데 땅 그리고 왼쪽 오른쪽 공격 조심 자 또 한 번 공격해 주고요 자 다음에도 손톱 패턴 또 나옵니다 각성호 패턴 나오죠 자 조심조심 손톱 손톱 가운데 그리고 위 아래 자 조금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수정치고 수정치고 손톱 손톱 가운데 위 아래 자 한 대만 더 나이스 이렇게 해서 엘프고 마왕 VS 도로시 클리어 완료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구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카드 통해 내일 꼭 있겠습니다 queens sim 참 لم